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겠습니다. 수업시간은 원래 30분까지 진행해야 되는데 중간에 수업 중단했고요. 왜 그런지는 이제 숙제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 부분 때문에 중단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숙제표예요. 제가 요청드린지 글쎄 언제였더라? 숙제표를 제가 받아야 돼요. 왜 받아야 되냐면은 이런 일들 때문에 받는 건데요. 아이가 숙제를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받아보는 거고 그리고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만한 빅데이터를 다른 데서는 전혀 못 써요. 근데 저는 이걸 다 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가장 먼저 제가 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이건데 숙제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를 봤을 때 이게 지금 어제 일요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게 월요일이죠. 월요일 숙제 아직 안 했을 수 있죠.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만큼 안 했잖아요. 여기 이만큼. 그죠? 이게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숙제를 단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이 주 동안. 그죠? 그 전주에 숙제를 안 한 거는 목, 금, 토 이렇게 해서 안 했죠. 그 다음에 화요일도 안 했죠. 그 다음에 일요일 안 했죠. 여기에. 그래서 제가 누가 감시를 안 하면 숙제를 절대 안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형상, 기억, 학금처럼 계속해서 돌아가요. 꾸준하지 않은 걸 꾸준함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은 이 부분 다 수업 시간으로 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해요. 사실상. 제 수업뿐만 아니에요. 절대로. 이거는 그냥 습관이에요. 습관인데 어떤 습관이 어떻게 적용돼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를 전부 다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연결을 하고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이건 제 수업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아셔야지 다른 수업에서도 똑같은 상황을 피하실 수 있어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써서 이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도 설명 안 해줘요. 이거.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스스로 잘 배워내지 못하는 과정을 갖는 아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관은 돈을 벌기 때문에 말 안 해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사람이 무언가를 기억하려면은 너무 작은데 기억하려면요. 너무 큰데 기억하려면은 반복이에요. 타고난 머리는 다르기 때문에 적게 반복해도 기억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많이 반복해도 기억이 힘든 사람이 있어요. 편차는 존재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반복이 없이는 기억을 못해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얼마나 자주 해야 되냐라는 거는 과학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이미 이틀에 한 번이 아니라 배운 게 지나가고 나서 하루 안에 다시 봐야지 기억력이 유지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찾아보면은 망각 곡선 같은 거를 이미지로 찾아보면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배운 다음에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이만큼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100%라고 치면은 여기가 20%, 10%도 안 되겠죠. 다 잊어먹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은.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은 반대로 잊어먹을 만할 때쯤 다시 상기시켜주고 잊어먹을 만할 때쯤 다시 상기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억력을 완전히 가져가는 거잖아요. 100% 가깝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서 이게 조금 더 오래 갈 수는 있어요. 여기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이게 기억력이라면 여기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만난다고요. 첫 지점이 여기라고요. 그건 기억력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랑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여기로 닿는다는 거예요. 잘 반복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 그래프 안에 어딘가에 지금 자녀분의 기억, 자기가 배운 것들에 대한 기억이 여기 어딘가에 맺혀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한 여기, 이 지점 정도일 거예요.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자꾸 잊어먹는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말을 안 해주고 누가 케어를 안 해주고 그냥 쭉 가면은 절대로 여기 지식은 0으로 수렴할 거예요. 얼마 제외하고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반복을 안 하는 꾸준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켰을 때나 신경 썼을 때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부터 안 해요. 안 하기 시작해요. 다 깨져요. 그러면은 저는 이때쯤에 낌새를 채요. 뭔가 이상하다. 난 분명 가르쳤는데 왜 모르지. 이런 낌새를 챈단 말이죠 제가. 그러면은 확인해 보면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분명히 보이는데 근데 다른 기관에서는 이런 걸 볼 만한 방법 자체가 없고 이런 걸 볼 생각도 안 합니다. 어차피 잘하는 애들 퍼센테이지 유지하면서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 아이들한테 전기세 받는 시기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저는 정말로 가장 낮은 학생 수를 유지하면서 그 학생들이 될 수 있게끔 무슨 짓이라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업을 전에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뭘 어떻게 해도 숙제를 안 해버리고 수업에 안 나타나버리고 이러면은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모님의 돈 낭비고 저는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수업을 이렇게 되게끔 만들게만 하려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고 분명히 다른 기관에서 뭘 배우든지 간에 똑같이 일어날 거예요. 이건 되게 큰일이에요. 정말로 되는 아이들은 어디 보내도 되고 안 되는 아이들은 어디 보내도 힘들어요. 저는 그거를 연구를 했어요. 진짜로 왜 얘는 안 되지? 왜 얘는 되지? 이거를 전부 다 분석을 하면서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습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표를 받아보겠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거기에 있고 이 표는 아직 저한테 도착하지 않아서 결국 수업 시간까지 와서 제가 오늘 화면을 공유를 받아서 까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상했어요. 솔직히 조금 어느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거는 어떤 표냐면은 그날 실행을 했을 때 거기에서 이거 이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좀 오답률이 있는 날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점점 배워가는 것들이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안 돼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 초록색이 원래.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새 카드도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이걸 반복을 안 하니까 계속 이걸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딱히 나아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새로운 것을 배워내도 그거를 소화할 만한 습관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보세요. 새 카드가 제가 준 새 카드가 지금 395개라는 얘기는 395개를 제가 전부 다 이 아이에게 주기 위해서 먹으면 소화시킬 수 있는 걸로 정확히 만들어서 약을 지어주듯이 이걸 다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하나 395개 하나하나에 제 목소리를 다 넣어서 만들어준 거예요. 들으면서 따라하고 자기의 걸로 만들려고 이렇게 만들어준 건데 근데 제가 주는 양이 더 많아지고 학생이 소화하는 양이 더 작아져요. 숙제를 안 하니까.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제가 전 시간에 가르쳤는데 얘 왜 이걸 모르지? 라는 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수치상 지금 20%나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의심을 하는 거죠. 얘 숙제 안 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러면 까보려고 이제 저한테 숙제 결과표 좀 보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안 와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까보면은 이런 상황 발생.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시키고 조금 이게 문제가 되겠다 해서 겁먹으면은 그때는 하고 또 조금 느슨해지면 그때부터 안 하고 그럼 저는 발견하고 이게 되게 큰 문제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 수업에선 이렇게 뭔가 결과가 나오는 뭔가라도 하고 있지만 다른 데서는 이런 것도 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계시는 게 좋을 거예요. 항상 그 다음에 또 다른 건 뭐가 있냐면은 복습 주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여기 있는 얘들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복습을 많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장기 기억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몇 달에 한 번 다섯 달, 여섯 달, 반년에 한 번 이렇게 봐줘도 얘네는 다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점프라는 단어를 아이가 기억 못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은 여기 맨 앞줄에 있는 애들은 하루에서 5일 사이에 봐줘야 되는 애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얘네들이 거의 기억이 잘 안 날 만한 가물가물한 애들인데 걔네들을 지금 여기에서 5일 동안 안 해버리고 3일 연속 안 하고 드문드문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걔네들은 기억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애초에 이쪽으로 넘어갈 만한 인과 자체가 발생이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없다고요. 이런 일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억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기억은 반복인데 이걸 반대로 아이가 어떻게 해내고 있냐면 기억과 아니야 학습과 망각의 반복이죠. 학습 그 다음에 망각 그리고 시간이 흘러요.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학년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5학년에서 6학년 가잖아요. 이때가 확 다르고 아니 확 가진 않은데 좀 다릅니다. 그 다음 6학년에서 중1 가면은 또 다르고 중1에서 중2 가면은 확 달라요. 이때는 이때는 정말 확 달라요. 그러면은 6학년 때 배울 거는 5학년 때 배운 거에다가 여기에다가 이 단단한 구조물 위에다가 여기다가 뭔가를 이렇게 얹어주는 식인 거예요. 이게 6학년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중1 때 배우는 거는 이게 다 똑같은 방식인데 분명히 뭔가 배웠던 거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씩 이렇게 해서 여기 위에다가 이걸 올리고 이렇게 해서 탑을 계속 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분명히 여기에서 배워줘야 될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여기가 5학년이라고 치면 여기가 6학년이고 여기가 중1이고 여기가 중2잖아요. 그럼 이거를 쌓아내기 위해서 이만큼은 진짜 탄탄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문제는 학습하고 망각하고 시간 흐름이 일어나서 여기까지 가버리거나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부턴가 나는 왜 이걸 모르는지도 모르는데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시간을 흐르면서 뭔가를 배운 기억은 배운 기억은 있어요. 배운 건 모르는데 배운 기억은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라는 어떤 글쎄요. 뭐랄까 학습된 무기력 같은 걸 갖게 돼요. 그래서 나는 공부를 해도 안 되네 라는 착각을 해요. 공부를 안 한 건데 이거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숙제를 언제 하나 에 대한 표가 여기 있어요. 대충 한 10시에 하네요. 이때가 혹시 어머니가 일하고 들어오셔서 아이에게 숙제를 하라고 아니면 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그 시점 아닐까요? 이건 문제가 되게 큰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3시네요. 이건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고 그런데 여긴 1시도 있고 뭘 주말이나 이럴 땐가 봅니다. 어쨌건간에 이게 되게 큰 문제인 거예요. 익힘카드 어린 카드 성숙한 카드 이거는 별 상관없고요. 추가됨 이것도 별로 상관없습니다. 여기 지금 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여기 비율 그 다음에 이거 더 잘 아는 카드들의 비율이 안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조금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숙제를 안 한다. 결과 그러니까 무조건 기억은 반복인데 반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도 다음 지식을 쌓아 올릴만한 기반이 없어져요. 계속해서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지금 예를 들어 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 남기기 때문에 뭐 재반사항 없이 그냥 무조건 때려 외우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기초 지식 위에다가 계속해서 그걸 기틀로 이제 그 위에다가 쌓아 올리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에 가지고 있는 학습 결손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계속해서 큰 문제로 발생을 하고 이 갭을 나중에 따라잡을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시간은 점점 없어지는데 나중 가서 하려면 전에 썼던 시간보다 배는 더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숙제를 안 하면서 제 수업에서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느 수업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그나마 말해주는 건 저라는 사람인 거예요. 이 부분 정말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수업을 끄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걸 어머님께 설명을 드리고 아이에게 어떻게든 이거를 동기부여를 시키거나 아니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는 도저히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안 하는 습관을 너무 세게 갖고 있어요. 너무너무 세게 갖고 있어요. 진짜 저는 이 정도로 안 하는 아이는 저는 처음 봤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뭐라고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답을 찾을 거예요. 저는 지금 답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저는 아이와 계속해서 영어로만 대화를 해야 하는데 당분간 한글로 한글로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어로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 끝낼 거예요. 왜 뭐가 힘든지 왜 안 되는지 그럼 나중에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할 만한 수업을 한 번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에게 숙제를 매일매일 제출할 것을 완벽하게 가르쳐 놓을 거고 그걸 실행을 시킬 거고 그러고 나서도 안 되면 저는 수업을 그만 하겠습니다. 이유는 제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저는 이걸 할 수 없고 할 수 있겠죠. 언젠간 되겠죠. 하다 보면 한 2년 3년 후에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저 수업 너무 비싸요. 그러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영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만 요약을 해서 어머니께 문자로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방법이 해보고 나서도 안 되면 그땐 정말로 제가 도울 수가 없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